올도, 올도, 올도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디스파잇으로 바꿔서 나오죠. 뭐 디스파잇이나 아니면 인스파이러프. 근데 얘네들은 다 전치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절대 못 써잉. 왜?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요잉. 자, 그 다음 찬스 다음에 투부정사 병렬구조 잘 찾으시고요. 띵, 띵 이렇게.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덴. 그 다음에 글래드 덴. 이건 덴절, 접속사 덴인데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덴입니다. 그리고 장소 다음에 외열 관계부사 뒷부분 완전한지 확인하시고요잉. 그리고 레이 갖다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레이가 뭔가를 놓다, 눕히다 이런 거거든? 얘를 라이로 바꿔서 시험해내. Where they can lie their head. 근데 라이는요, 그냥 눕다야. 눕다. 또는 놓여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류를 넣었을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뭐뭐를 눕다, 뭐뭐를 놓여있다. 안 돼. 즉,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머리를, 머리를 이런 말이 나왔잖아. 머리를 눕다? 안 돼. 머리를 놓여있다? 안 돼. 눕히다가 돼야지. 레이는 눕히다. 오케이. 그들의 머리를 누일 수 있는 해야 되니까 레이를 쓰는 게 맞아요. 라이는 안 됩니다. 끝. 자, 그름.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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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Right now. 이제 바로 지금.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월할. 다음에 복수명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With a place to live. 투부정사, 허용사적용법. 살 장소가 없는. 살 곳이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They are the reason why. 야, 이거 마지막 문장 진짜 멋진 것 같아. 그들이 바로 이유다.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요. 앞에 나와 있었던 살 곳이 없는 그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유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관계부사 Y 나왔죠? 그쵸? 뒤에 완전 문장 나옵니다. Ordinary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want to go out there. 그곳에 나가기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또 뭐 하기를 원하는 이유? 자, 병렬구조 떴네요. 요렇게. 요렇게 병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또 뭐 하기를 원해?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아주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의 존재가요. 그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여전히 살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유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아주기를 돕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병렬구조 잘 보시고요. 요거로 여러분 병렬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ING 쓴다라는 거야. 안되고잉. 그 다음에 헬프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투 가능하다고요잉.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유입니다. 라고 할 때 reason에다가 s를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day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유다. s를 붙일 이유가 없어. 이유는 하나죠. 바로 그들. 이유는 하나. 그들. 따라서 s 붙이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투부정사의 효용사조 용법으로 place를 꾸며주고 있고요. the reason why 요 경우는 the reason만 써도 되고 why만 써도 되고 the reason why를 써도 되고 또는 the reason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다. for which 이거 제가 했던 관계대명사 수업 요거 reason why 나온 그 부분 보시면 전치사 for를 썼어요. 오케이? 전치사 for. 왜냐면 for the reason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전치사 for를 쓰게 되거든. 근데 for the reason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니까 이제 for 위치가 됩니다. 이거 그거 강의 한번 참고하고 잘 보시면 왜 전치사 for를 써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끝. 자, 그러면 자, 복세편살 자, 얼도 다음에는 주어동사 포함 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디스파이시나 인스파이러로 바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병렬구조 병렬구조 오케이? 그 다음에 썸팅댓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부사절 됐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뒷부분 완전한지 확인 그 다음에 lay 라이로 바뀌면 안됩니다. 그 다음 해공사전용법 place 꾸며주고요. the reason why 얘만 써도 되고 얘만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고 the reason for which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병렬 오케이 핫 그러면 rewind and remind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뿅 자 디스파이 안됩니다. 뭘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omething what이 아니라 선행사가 있으니까 something that 이것도요. I'm so glad what 뒤에는 무조건 불안전이어야 되는데 뒤를 보세요. 이 가족이 이제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 완전 문장이 나오거든요. that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사절 that이에요. 이거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that 그리고 which they can 어허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which를 쓴단 말인가 which를 쓰고 싶다면 in을 붙여야 될 것이다 아니면 in이 칠 한 덩어리로다가 뭘로? 그렇죠. where 그 다음에 everyone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hey are the reason which를 쓸 거면 앞에다가 for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이걸 한 덩어리로 뭘로? y로 바꿔주든지 그리고 얘는 go랑 병렬이니까 뭘로? help로 끝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고까지 끝났고요. 항상 질문 있으면 절대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질문해주세요. 저도 물론 모든 중요한 개념을 다 가르쳐드린다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드린다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100% 일치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왜 저 선생님이 안 가르쳐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저를 봐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히 고쳐드릴게요.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